안녕하세요. 멜론가족 여러분, 가수 왁스입니다. 앞으로 멜론을 통해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는데요. 캔맥기를 누르시면 저의 음악과 소식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가수 왁스와 얼마나 가까운지 친밀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0월 8일 내만같지 않으러 컴백을 앞두고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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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